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야 걸고 가지 됐어 난 너무 못 봤어 됐다 수연이 죽었어 네 네 말씀하세요 하신 말씀 있으셔서 오신거죠 잘못했어요 왜 언니가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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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심해요 조심해요 미안 미안 야, 됐어. 왜? 얹지마. 몸이 아니라 내 옷 벗지 마라. 엄마. 엄마. 가자. 잘했어. 좀 더 기다려주세요. 잘 먹겠어요. 죄송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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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디에서 골랐어요. 아, 이거 아니. 시현이 이거 잘못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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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할게. 그걸 어떻게 끌어서 하셨어요? 그래도. 한 번만 해볼게요. 이쪽으로 가면. 지금 끝났어요. 짝이 거다가, 한 번만 중 정했다가, 그럼 한번 나중에 가도 돼. 뭘 결정 중인데, 그냥 안 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